KT가 파격적인 6만원에 사실상 5G 서비스를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. KT는 2일 데이터가 무제한인 5G 요금제 KT5G 슈퍼플랜 3종과 5만 5천원 저가 5G 요금제 5G 슬림 4종을 공개했습니다. 5G 슈퍼플랜 3종은 데이터 속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로 베이직과 스페셜, 프리미엄으로 구성됐습니다. 베이직 요금제는 2년 선택 약정 할인 25%를 적용하면 6만원에 사용 가능합니다. 일정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속도 제한에 차등을 둔 기존 데이터 무제한과 달리 일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외 데이터 로밍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KT는 또한 5G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싸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실제 베이직 요금 8만원은 데이터 속도와 용량이 무제한인 LTE 요금제에 비해 9,000원 저렴합니다. 저렴한 요금제는 5G 스마트폰 구매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KT는 5G 고객을 위한 멤버십에 VVIP 등급을 신설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또한 월 4,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도 무상 제공합니다. 두 번째로는 Short Screen Dish Dish Dish